안녕하세요 텐아시아 독자 여러분 저는 며느라기 2 ING에서 무미영 역을 맡은 배우 최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희 배우분들도 그렇고 모든 제작진분들도 그렇고 공중파에 방송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보시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사랑을 듬뿍 주시면 아마도 이번 설날은 조금 어렵고 추석 때쯤 욕심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게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제안이 있어서 이번 명절에는 온 가족들, 친척들 다 같이 모여서 저희 며느라기 시즌 1, 2를 다 함께 다 같이 보고 싶어요 또 그것도 보고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드라마 한 시즌을 다 정주행해보고 싶은데 저희 바람인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텐아시아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올해에도 행복이 가득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설에도 며느라기 2, ING, 저 무미연과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설 연휴가 되시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